오늘은 집입니다. 이거는 사무실에서 가져온 거에요. 강북 사무실에 있을 때 새끼들이었던 거에요. 그러니까 점란의 새끼들을 물에다 넣어가지고 뿌리가 더 잘 자라게 해서 흙으로 바꿨던 건데요. 열어보겠습니다. 대체로는 다 집에서 사무실로 가져갔지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져온 건 별로 없는데요. 이거는 지금 두 번째 가져온 거고요. 이게 똑같은 게 다섯 개 있어요. 사무실에. 그 중에 하나 먼저 가져왔고 이번에 두 번째 가져왔으니까 이제 세 개 남아있거든요. 오늘의 주제는 점난이 남서향 베란다에 있는 것과 북향 사무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창가 쪽에 놔뒀지만 햇빛이 얘는 좀 들어와요. 근데 이쪽 남서향은? 근데 북향은 들어오지 않아요. 여름에 조금 들어와서 아 완전 정복은 아니고 북북북북북 선가 보다라고 생각해요. 일단 꺼내서 저쪽으로 옮겨 볼게요. 어떻게 차이가 나나? 차이가 보이시나요? 왼쪽 거를 오른쪽 저만 제하고 똑같은 걸 갖고 와서 차이가 있다면 분갈이를 한 거에요. 분갈이 하면서 또 제가 항상 비료를 넣으니까 유기질 비료를. 그러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남서향에 있어서 저렇게 된 거에요. 그러니까 남서향이 그래도 화초 키우기가 더 좋아요. 점난에 지금 이게 꽃들이 가까이서 보면 꽃들이 피고요. 그리고 너무 제가 사무실도 좁은 데다 왕창하지만 집도 하여튼 둘 데가 없을 정도로 막 무지하게 많고요. 제가 없는 사이에도 아이들은 뿌리를 잘 내려서 산목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. 지금 그러니까 이것들도 이보다 더 어린 애들을 갖다가 그 본죽통 거기다 넣어놓고 키웠던 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옮겨 놓은 거고요. 이것도 잘한 거예요 사실은. 잘 자란 건데 어디가 더 잘 컸어요? 얘는 물론 한 번 더 저거를 오른쪽 거를 왼쪽으로 옮기면서 분갈이 하면서 영양분도 들어갔겠죠. 그렇지만 햇빛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. 햇빛 그러니까 북향보다는 남서향이 난 거고요. 남서향보다는 정남이 낫겠죠. 정남 근데 대부분이 요즘 아파트들은 정남보다는 남서나 남동이 많아요. 그러니까 저희 집은 남서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서향이 그래도 북향보다는 훨씬 낫죠. 엄청 잘 자라나요? 오늘 뭐 호접난도 꽃이 엄청 많이 피어있고요. 상토? 제가 상토 대 폴라이트 대 바크 그게 3대 1대 1 두기절자라고 있어요. 뿌리들도 튼실하고 반수경으로 한 거를 제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집에 계속 한 곳에 있거나 자주 봐줄 수 있는 사람은 5일에 한 번 정도 만약에 물을 바꿔줬다면 잘 살았겠죠. 근데 저는 사무실에서도 자주 못해주고 사무실도 2주일에 한 번 정도나 시간을 낼 수 있지 시간이 그렇게 막 어렵더라고요. 거기도 거기 나름대로. 집은 집에 잘 안 오니까 어렵고. 오늘의 주제는 그러니까 같은 점란이었는데 방향이 남서향으로 옮겨놓은 게 물론 한 번에 분갈인을 했어요. 차이는 있다면. 근데 향이 다 다르다. 그 향의 차이로 지금 얘가 더 좋다는 거죠. 사실 이건 여기 안방이고요. 안방 베란다에 놔둔 거예요. 거실은 확장형 거실이기 때문에 거실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자랄 수도 있어요. 확장형 베란다. 조금 춥겠죠. 거실보다는. 두 개의 점란의 비교를 향이 그러니까 햇빛이 더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. 이게 지난 가을에 갖고 내려왔나 그랬는데요. 강북에서 강남으로 봄에 이사 왔고 봄에 이사 오면서 사실은 그때 이거 예쁘게 잘 자란 게 있었는데요. 이사팀 센터 아저씨들이 그 본죽 통에 있는 새끼들을 보더니 저건 그냥 버리고 가자요. 도저히 더 이상 실을 수가 없었나봐요. 5톤 트럭에. 아 5톤 트럭이 아니라 1.2톤짜리 하고 1톤 하고 해서 5톤인데요. 거기다 다 포개포개 포개 심어도 도저히 못 신는다. 그건 버리고 가자. 그래서 버리고 간 거를 다시 가지러 갔더니 누군가가 가져가셨더라고요. 다시 차 몰고 가서 가져가러 갔더니 없었어요. 잘 키워주고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잘 자라요. 점난. 점난 또 새끼쳐서 저렴하게 당근마켓에 또 올려야죠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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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tako시 på 1.2톤 2.4s 3.4s 3.5s 5.7s 5.8s 6.8s 6.9s